뭐지? 그 이렇게 무릎 바운스로 해가지고 춤추는 거 믿음 댄스 아 그런 거야? 그게 뭐야? 아 그 어르신들 저기 어르신들 그 실버댄스라고 이 친구들이 형은 다 하신다 다 하지? 에휴 그럼요 하나 나와봐 경훈이 한번 부터 봐봐 그래? 장난 아니잖아 퓨즈가 나오면 재밌겠는데? 둘이 같이 애절해지는 거야 근데 경훈이 근데 이거 실버댄스 30대 50대가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짠 트로트 같은 거 뭐지? 어머나 우리 나이 또래 딱 추는 춤이 있어 나 이제 30대를 보여줄게 3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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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세련된다 군빙이 있어야 돼 군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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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해 나 이제 내 내 옆에 웃지마요 다 같이 웃기네 당신의 웃는다 당신의 웃는다 다 같이 웃는다 다 같이 웃는다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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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